이찬규 기자, 닌자 터틀리 tv 방영. 드랍 두고 있어 눈길을 끈다. 닌자 터틀, 닌자 거북이 애니메이션을 기반으로 해서 제작된 실사 영화다. 2014년 8월 개봉했으며, 마이클 베이가 제작을, 막고 타이탄의 분노 등으로 유명한 주, 라단 리부스만 감독이 연출을 맡았다. 주, 역인 에이프릴 오닐 역에는 메간 폭스가 캐스팅되면서 화제가 되기도 했다. 개봉, 전에는 애니메이션을 기반으로 하지만, 기, 본적으로 리부트 작품이기 때문에 설정이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는 반응이 많았다. 더불어 마이클 베이가 닌자 거북이를 방사, 등에 의한 변이가 아닌 외계 생명체라는 설정이 추가되면서 팬들이 분노하기도 했다. 닌자 터틀 스틸컷 네이버 영화. 하지만 보도자료서 변이물질이 외계에서 온 것이라고 해명하면서 사태가 일단락됐다. 그 이후에도 등장 거북이 중 하나인도 나텔로의 성별을 바꾸겠다는 등의 이야기를 했지만, 실제로 영화에 적용되지는 않았다. 개봉 이후 평단에서는 엄청난 호평을 받았지만, 관객들에게는 무난한 평가를 받으며 흥행에 성공했다. 북미서만 1억 9,120만 달러의 수입을 올렸고, 월드 와이드로는 무려 4억 9,333만 달러의 수익을 올렸다. 상당히 흥행한 덕분에, 소편인 닌자 터틀 어둠의 히어로가 개봉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평단 평가가, 전작보다 약간 상승한 만큼 관객 평가가, 하락했다. 이 때문에 흥행 실적도 전작의 절반 수준으로 낮아졌다. 결국 3편은, 나오지 않게 됐다. 닌자 터틀 은 1일, 밤 10시 30분 슈퍼 액션 슈퍼 AC, TIO에서 방영된다. 추천 기사 태연, 불, 랙 드레스로 뽐낸 아름다운 영화 베테랑, 장윤주, 김숙, 이세영, 라미랑과 함께, 이토록 행복했던, 아내의 맛 유상무, 아내 김연지와 다정한 일상 공개, 건, 강의 최고, 서경덕 교수, 송혜교와 함께, 페이그 이준 열사 기념관의 한글간, 한 기증 박혜진, 상사로 모시고 싶은, 연예인 1위, 2위는 유노유노, 유누네. 누워서 한 컷, 고급스럽네, 막대먹은 영예, 시 시즌 17, 낙원사 다이내믹한 출장, 김연숙 에이스로 등극한 사연, 이상희. 영화 아이캔스피크 이후 근황은, 오늘도 좋은 날, AOA 지민, 문전년, 허시험장 앞에서 귀엽게, 더 말랐네 이현승 하트. 쾌연상, 출산 후 아들 사진 공개, 우리, 속고미, 증인, 200만 관객 동원, 손익공기점 돌파, 여전한 흥행 질주 빗썸, 1일 2시각 현재 비트코인 리플 등, 가상화폐 전반적인 상승세, 국내 세계, 평균 시세는, 리니지 2, 신규 종족진, 하마엘 업데이트, 상위 랭킹 이용자고, 상 이벤트는 13일까지 태국 방콕 발대한, 항공 여객기, 기체 결함으로 16시간 이상, 지연, 승객들, 소송 진행할 것 진짜, 많이 사랑해, 지호, 연인 최혜슬의 무, 한 애정 드러누.